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 입니다. 미국 추력허가 임금을 받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일당 cpm 이라고 했죠 센터폴 망하영 마일당 반대 방식 인데요 이 방식은 주로 중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이 운전자죠. 영어로 얘기하면 regional 그리고 otr of the world 이렇게 중장거리를 뛰는 추력허가 받는 방식이고요. 둘째는요 rph 웨이플 아울 시간당 받는 방식이 되겠죠 이것은 주로 로코레스 라는 그런 추력허가 주급을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onoplay 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지입차주라고 그러죠 지입차주는 조금 다른데요 중장거리를 뛸 경우에는 주로 cpm 똑같이 받습니다. 마일당 받는거죠 그런데 로코레스 일할 경우에는 보통 끈당 시간당 받는게 아니고요 이제 이 로코레스 일하는 onoplay를 지입차주는 끈당 이 물건을 하나를 딜리브리 하거나 픽업을 하면 끈당 얼마를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회사마다 약간 다르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거죠 기본에다가 보너스 뭐 그런 개념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afety 보너스 그 다음에 monthly 보너스 뭐 quarterly 보너스 이런식으로요 뭐 붙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minimum 임금을 정해 놓고요 일이 없어도 그 minimum을 지급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운영방법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5일동안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출근을 5일동안 해서 들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5일동안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페이를 이렇게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출근의 임금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오를까요 네 기본적으로 마일로 받는 그러니까 센터폼 마일로 받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뭐 이런식으로요 원센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원센터 센터 원센터 올라가지요 그리고 시간당 받는 사람들은 rph가 그러니까 시간당 받는 rph가 대략한 1불전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1불전후요 정확한건 아니고 하션마다 다르니까요 1불전으로 대충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끈당받는 뭐 집차들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회사가 이렇게 반영해서 올리는거니깐요 몇프로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텐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회사 올 돈이 우리회사가 임금을 수급을 어떻게 얼마나 올려주는지 제 주거명세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뭐냐면 도대체 cpm이 원센터 오른다는건가 마일덕만 원센터가 오른다는게 원센터 오르면 도대체 연봉이 어느정도 오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거구요 당연히 또 rph 그러니까 시간당 1불이 오르면 도대체 연봉이 어느정도 오르는지 그걸 제가 또 한번 계산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그러면 cpm 원센터가 마일덕만 원센터가 오르는거다 하고 그 다음에 마일덕이 아니고 시간당 원달러가 오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나은지 그것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드미언 우리회사는요 1년에 기본적으로 2번 주급을 인상해 줍니다 한번은 내가 입사한 애니버시티 뭐죠? 한국말로 내가 입사한 날 있잖아요 기념일 1년 1년 되는 기념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9월 1일날 입사했으면 내년 9월 1일이 나의 애니버시가 되는거죠 그때 1년에 한번씩 애니버시 있을거잖아요 그때 올려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년 9월 초에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출약가에게 주급을 갖다가 어떤 주급을 정해진 주급을 인상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주급 명사수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애니버시티라도 먼저 살펴보면요 애니버시티의 기념일에 제 기념일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요 요것은 제 기념일 되기 전에 바로 된 전주거든요 그래서 제 애니버시티는 8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8년 8월 14일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14일이 되면 오르게 되는거죠 그런데 이분의 페이치피리드가 8월 7일에서 8월 13일 까지라는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 오르지 않은 거전의 상태 이때가 얼마냐면 이때가 제가 아월 시간당 4시 29월 73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다음 주죠 페이피리드가 8월 14일에서 8월 20일 까지 그 다음 주 이제 애니버시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월레이시 30불 38점으로 이렇게 65센트가 오르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페이탐 그러니까 유급휴가도 지금 없잖아요 다 쓰고요 그런데 바로 보니까 108시간 이렇게 108시간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앤버시티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또 9월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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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월급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9월달에 첫주가 되었어요 9월 첫주 9월 4일에서 9월 10일 그렇게 보니까 다시 또 올랐죠 예 제가 31불 28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0센트가 오르게 된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애니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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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전에는 29불 73점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애니버시티 제기념일이 되어서 112기능으로 되어서 올린게 65센트가 올라가서 30불 38점이 됐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9월달이 되면 일괄적으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지고 90센트가 올라서 31불 28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오르는 것은요 다 합치니깐요 1불 1불 29불 7팔전에서 31불 28 그러니까 1불 55센트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에 10시간 일어나서 치고요 그럼 하루에 15불 50젠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일주일이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이면 5일이니까 곱하면 되니까 77불 50젠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한 달이면 대략적으로 310불 정도 되겠네요 1년에 52주니까 51을 곱하면 4,030불 4,000불 조금 넘네요 4,000불 그럼 제 연봉을 갖다가 대략 75,000불로 잡아보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정도 코싱이 되는지 어느정도 인상이 됐는지 그걸 보면요 대략 5.3% 그러니까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갖다가 보통 한 2,3% 잡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요 CPM1센터가 오르고 그 다음에 RPH 시간당 시간당 1달러가 오르면 도대체 연봉이 어느정도 오르는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은요 회사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올리는 금액도 다를 것이고 센터 업무 이것도 왔다갔다 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요 하루에 대략 10시간을 운전을 한다 생각하고요 평균 평균 마일당 CPM 이런 사람들은 평균 예를 들어서 550마일을 운전한다 생각하고요 10시간을 운전해서 550마일을 운전한다 생각하고요 그 양반이 받는 CPM이 예를 들어서 편의상 50센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럼 얼마되나요 그러면 예 토론이 275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CPM이 1센트가 오르게 되면 같은 조건에서 그렇죠 같은 조건에서 하루에 일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네 네 예 5.5불 5.50센트 그러니까 5.50센트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를 갖다가 일주일로 계산하면 일주일 5일이니까 5.5불 곱하기 5.5불 5.5불 5.50센트가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대충 100불쯤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넘겠네요 그래서 연 50위주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 1430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연봉을 7만불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요 연 2% 정도 가까이 연 2%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받는 시간당 1달러가 오르는 RPH가 1달러가 오르는 것을 계산해서 보면요 이건 로컬 주로건이 계산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렇지만 편의상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정해진건 아니니까요 이제 기준점을 갖다가 우리가 10시간을 똑같이 잡아보자고요 중장거리 뛰는 사람과 똑같이요 10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1불이 오르게 되면 하루에 10불이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얼마나 일주일 일주일 하루에 10불이니까 일주일 5일 동안이라면 50불이 되는거죠 그럼 한달이면 대략적으로요 한 200불 정도 될거고 1년이면 이렇게 곱하니까 대략 한 2600불 정도가 오르게 되는거죠 그래서 연봉이 똑같이 연봉이 한 대략 7만불 정도 승인 대략적으로 2600불이 오르는 포션이 3.7% 정도 연봉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2-3% 정도 사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셋째는요 저희들이 1센트 오르는 것과 1달러 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나은가 이 문제를 살펴볼텐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똑같이요 10시간 정도를 일을 한다는 전제로 해서 양자를 비교하면 기본 결론은 1달러가 오르는 것이 그러니까 rp의 시간당 1달러가 오르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cpm은 1센트가 오르면 하루에 대략 6불 정도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rp의 시간당 1달러가 오르게 되면 하루에 대략 10불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조금 많아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장거리 운전자는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장점이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중장거리 위전월 어떻게 할 때 하루에 평균 13시간 이상 혹은 13시간 30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중장거리는 차를 타고 하다가 멈추면 멈추면 퇴근이죠 바로 차에서 숙식을 하니깐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뭐 급한 데 한 번 세고 운전하면 바로 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로컬은 로컬은 중장거리 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적게 일하는 편이죠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대략 고통한 하루에 한 11시간 전후 뭐 10시간 반 10시간 12시간도 일하고요 11시간 전후로 보통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정 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시간당 1달러 시간당 RPH를 1달러 더 받는 것이 원센터도 오른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말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가다가 주급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보약한첩을 먹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일년에 뭐 한두번 보약한첩 보약한첩 이런걸 먹고요 또 뭐 힘내서 열심히 일하는거죠 뭐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힘드시고요 좋은 보약한첩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너